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바로 편의점 먹방을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유랑 삼각김밥, 라면, 소세지, 김밥, 샌드위치, 빵까지 여러가지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리 약간 잘 끓여드릴까요? 은근찜 짧고 천천히 ws 으 으 우 글맛 그렇 북 북 가서 오 북 북 북 오뚜리 오뚜 오뚜 육 DAY 아 아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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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hái 케이크 fu.. 곱 빨리빨리 바삭바삭 소고기 바삭바삭 계란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징어 하... 하... 오늘 편의점 음식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